추억의 올드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팝스라운지 보카문화예술회사 아트꼴라 주장 장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승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 주실 음악가도 기대가 돼요. 누군가요? 네, 오늘 소개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중음악가는 엘튼 존입니다. 아, 이쁘군요. 네, 본명이 레지널드 케네스 듀와이트. 인 엘튼 존은 1947년 3월 25일에 출생한 영국의 가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1967년부터 현재까지 60년 가까이 활동한 엘튼 존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음악가 중 한 명이고요. 엘튼 존은 런던 근교의 피너에서 스탠리 듀와이트와 셰일라 에일리언 듀와이트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둘 다 음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그의 아버지는 군인 무도회에서 연주하는 밴드의 트럼프의 연주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부모님은 열렬한 음반 구매자였는데, 이것은 그 엘튼 존이 당시 인기 가수와 음악가들을 알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와,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좀 특별했네요. 네, 음악적 환경이었죠. 네, 음악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뮤지션의 피도 흐르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는 어렸을 때 할머니의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고요. 7살 때 정식으로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 영국 왕립음악원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5살 때 엘튼 존은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15살 때 엘튼 존이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의붓아버지의 도움으로 노스드 힐스 호텔의 펍에서 피아니스트로 고용되어 연주했습니다. 15살에. 네, 10대 때 정상적인 시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엘튼 존은 1959년에 우리한테 라반바로 잘 알려드린 리치발레스 아시죠? 리치발레스와 함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버디올리. 버디올리를 모방하기 위해서 뿔태환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1962년에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블루솔로지라고 하는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버디올리가 엘튼 존한테는 우상 같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하고 블루솔로지라는 밴드를 결성했죠. 예,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제가 앞에 왜 잘 그러질 않는데 왜 엘튼 존은 본명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 그는 블루솔로지의 멤버인 섹서폰 연주자인 엘튼 딘 그리고 보컬인 롱존 벨드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엘튼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 1월에 법적으로 이름을 엘튼 허큘리스 존으로 변경했습니다. 아, 그래요? 허큘리스는 그럼 왜 들어갔죠? 그거 이제 미들네임이죠. 외국 이름은 아우데이 이름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허큘리스가 들어간 거죠. 엘튼 존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왔군요. 네. 그럼 솔로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네. 1967년에 블루솔로지를 떠나 솔로 활동을 시작한 후 엘튼 존은 유명한 그 듀오죠. 작사가인 버니토핀을 만나서 2년 동안 다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곡을 썼고요. 엘튼 존은 세션 뮤지션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9년에 그의 데뷔 앨범인 엠티 스카이를 발표했고, 1년 후에 엘튼 존 밴드를 결성해서 그의 첫 번째 히트 싱글인 유호송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엘튼 존의 성공은 1970년대 결정에 달했는데,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 연속 차트 1위 앨범들을 발표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성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음악 작업도 했잖아요, 엘튼 존이. 큰 성공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엘튼 존은 라이온킹, 아이다, 빌레 엘리어트의 음악을 작곡하면서 뮤지컬 영화와 연극에서도 성공을 거뒀고요. 그 외에 2019년, 벌써 4년 됐네요. 2019년에는 그의 전기 영화가 나왔었죠. 로켓맨이라고 하는 영화.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퀸의 영화에 있던 보헤미아 루에스드가 나온 다음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 로켓맨이 발표됐었죠, 2019년에. 그리고 음악위에 엘튼 존은 에이즈 자선보금가로 1980년대 후반부터 에이즈와의 싸움이 참여했고, 1992년에는 엘튼 존 에이즈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네, 쭉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도 좋은 일도 많이 했네요. 그래서 잘 된 걸까요? 네, 뭐 그럴 법도 하죠. 네, 엘튼 존은 전 세계적으로 3억 장 이상의 레코드를 판매해서 역사상 가장 많이 음반을 판매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이 되었고요. 그는 영국과 미국에서 9개의 1위 노래, 그리고 미국에서 7개의 연속 1위 앨범을 포함해서 영국 싱글 차트와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50개 이상의 탑 4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노래인 예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르별로 하면서. 네, 그 엘튼 존의 노래인 캔들 인 더 윈드 1997. 이것은 다이애나 미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1974년에 발표했던 캔들 인 더 윈드. 이 노래는 마릴린 몰론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곡이죠. 이 캔들 인 더 윈드를 다시 쓴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3,30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트 싱글 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50년대의 음악 차트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요. 차트가 만들어진 후에는 제일 많이 팔린 싱글 곡인데 전체적으로는 1942년에 빈크로스비가 불렀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것이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싱글입니다. 또한 그는 2021년에 60년동안 영국음악 차트에서 탑10 싱글을 기록한 최초의 솔라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수상기록도 만만치 않아요. 엄청 많은 포지션이죠. 그렇죠. 엘튼 존은 5개의 그래미상, 5개의 브릿상, 2개의 아카데미상, 2개의 골든글러브상, 토니상, 로렌스 올리비에상, 디즈니 레전드상, 케네디 센터 명예상을 포함해서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992년에 작곡가 명예의 전당과 1994년에 로크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1998년에는 음악과 자선활동에 대한 공로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작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고요. 기사작기까지 받아서 엘튼 존경이잖아요. 그렇죠. 썩어붙죠. 그렇죠. 맞습니다. 엘튼 존, 엘튼 존경. 대단합니다. 기사작기까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엘튼 존의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오늘 소개할 노래는 유어송인데요. 유어송은 엘튼 존과 버니 토핀이 만든 노래로 엘튼 존이 최초로 국제적인 차트에서 탑10을 기록한 싱글입니다. 이 노래는 1970년 3월에 미국 락밴드인 쓰리 동라이트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왜 그 조이 투 더 월드라고 하는 노래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쓰리 동라이트에 의해서 그들의 앨범이 It Ain't Easy의 수록곡으로 처음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엘튼 존이 이 밴드 공연의 오프닝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이 쓰리 동라이트의 녹음을 허용했던 거죠. 엘튼 존이. 엘튼 존의 버전은 1970년 1월에 런던에서 녹음됐고 그의 4월에 그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한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의 첫 번째 트레이크로 수록되었습니다. 이 앨범의 첫 번째 싱글인 모더송에 이어서 유어송은 1970년 10월에 미국에서 택 미 투 더 파일럿 싱글반의 다른 면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유어송과 택 미 투 더 파일럿 모두 방송에서 소개되었지만 디스크 자키들은 유어송을 선호했고 그 결과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에서 8위까지 올랐습니다. 유어송 저도 좋더라고요. 노래 좋죠. 엘튼 존의 다른 많은 히트곡처럼 이 노래도 아마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는 영국 싱글 차트에서 7위까지 올랐고요.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1998년에 이 노래는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현행되었고 로크놀 명예의 전당이 선정한 로크놀을 형성한 500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500곡 몰록에 3차례 올랐는데요. 2004년에는 136위, 2010년에는 137위, 2021년에는 20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로브 스티어트, 레이디 가가, 엘리 굴딩 등 여러 아티스트가 커버한 이 노래는 2001년 뮤지컬 영화인 물랭 루즈에서 이완 맥그리거가 커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엘튼 존의 유어송 이 곡 들으면서 팝스라운지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복합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 주장의 장승용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